이걸 눌러버려? 눌러버려? 네 아 이게 또 큰 그림 아 이거 눌러버릴까요? 한 번 누르고 버텨? 한 번 누르고 버텨 봐? 다 큰 그림 그린 겁니다 큰 그림 그린 거래 일단 돈을 털고 일단 누르고 내정에 좀 힘을 써야겠어 현문현답이라 오케이 다 빠지겠죠 애들이? 아 드디어 살았다 드디어 살았다아 잘 바랍니다 잘 안 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안 돼? 잘 안 돼